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관증 1976년 30일간 주님은 매일 밤마다 찾아오셔서 지옥의 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지옥의 입구에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지옥에는 몸통이 있다. 지옥의 불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곳은 백보자 심판에 있을 큰 날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의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질 때까지 붙잡아두는 것이다. 여기 있는 자들은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내폐로 씻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대까지 여기 있다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은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로 이를 갈며 불에 타고 있었지만 제가 되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슬인 사람의 한쪽 눈이 먼 채로 지옥이 오면 그는 지옥에서도 눈물 상태로 있게 된다. 암에 걸린 채 지옥이 오면 암이 열 배는 더 지독해진다.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불이 그 위를 지나고 벌레가 그 속으로 기어다닌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명렬한 불을 느끼게 된다. 캐슬인 내 아버지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조롱했다. 그들은 내가 가짜라고 말했다. 나의 고루간 말씀에 관하여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며 그렇게 했다. 지옥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죽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뭔가로 그들을 찌르며 닥쳐. 여기서는 사탄이 왕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 위로 더 많은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마압소사. 지옥의 입에 있는 적은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지만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왜곡된 영을 나의 말씀에 섞어 내가 가짜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고루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개설인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도처에 있으나 지옥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타고 또 타고 또 타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거통으로 울부짖고 소리쳤습니다. 지옥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의식을 잃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설인, 나는 앞으로 지옥을 본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내가 보여준 것들을 증거해 줄 것이다. 너를 비롯한 다른 많은 이들이 지옥에 관해 쓰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처를 치르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에 기기울이지 않기를 바란다. 사탄은 악하고 왜곡된 방식, 도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라. 사람들이 죄를 지우면 그들에게 회귀하라고 말해주어라. 그들이 정말로 나를 찾는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개설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와 내 가족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지 않고 회귀하지도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수용하기 위해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해골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 또 한때는 육지와 머리카락과 장기를 가지고 있었고 빛나는 햇살과 신선한 공기 등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 그 영혼이 빠져나오자 귀신들이 그들을 이 아래로 데려왔고 이제 그들은 사는 동안 저지른 죄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설인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 불에 타며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너무 늦었단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의 개명보다 세상의 정력을 원했다. 이곳은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곳이다. 너무나 뜨겁고 악하며 마귀가 들끓는 곳이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뱀들이 사방을 기어다녔습니다. 500그름 정도 되는 작은 쥐에서부터 크게는 30킬로그램은 좋게 나가보이는 쥐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한숨이 가득했고 곳곳에 중호가 설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이 도처에 새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혼들도 있었고 울부짖으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모두 한때 죄의 쾌락에 빠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거워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불에 그을린 땅과 수천수만의 해골들이 불가운데서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이들이 갇힌고요. 학대를 일삼던 남녀가 갇힌고요. 음나물에 빠진 이들이 갇힌고요. 변태적인 죄와 더러운 성행위를 한 이들이 갇힌 구역 등 지옥의 여러 구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은 불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몸을 사르고 있는 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 어째서 아무도 내게 경고해 주지 않은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내 백성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전해다오. 또 잔양에 기기울이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전해다오. 죽은 자들은 땅에서의 삶을 기억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이나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진정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는 진리의 길을 기울여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뜻을 지금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사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제외의 쾌락을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지금 하나님께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